SM타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의 유리입니다. 6월 17일부터 드디어 제가 유리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의 식탁을 이롭게 할 유리한 식탁에서 저 혼자만 알고 있긴 너무너무 아쉬운 황금 레시피들과 그리고 일상 속의 힐링푸드들을 잔뜩 소개할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 6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에 유리한TV의 유리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. 꼭 놀러와 주실 거죠? 기다릴게요. 그럼 안녕.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지고 못가가지고 만들어드리겠다. 너희들을 위해 누구나 다 가능하니 유리한 식탁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다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